봉쇄라도 해야 내가 겨우 명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도 할 텐데 딱 봉쇄된 속에서 우리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거만함까지 무지죠. 무지와 교만 속에서 거기 수도 생활을 하신다. 예수님이 권하신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라던 길도 아니고 본인이 임의로 옳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했는데요. 그 선배도 본인이 임의로 판단한 거예요. 창시자는 다 있거든요. 각 수도에마다.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봉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밖에 난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죄인이다 하고 따라가셔야지 거기서 중이병 걸려가지고 허세 와가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되다. 예수님의 질타를요. 독사의 자식이란 질타를 제일 먼저 받을 사람들이고 나는 금욕했다. 나는 기도를 따로 특별히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할. 나는 남들과 다른 자선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제일 살벌한 욕을 먹었죠. 다른 파들은요. 더 망란이들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욕먹은. 누가 욕먹냐. 바리새파도 욕먹었죠. 율법 제일 열심히 지키던 사람도 욕먹었어요. 왜? 뻔하죠. 안 봐도 허세부리니까.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제일. 다른 사람들은요. 야, 나처럼 살고 천국 가면 그건 좀 이상하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처럼 살아야. 나처럼 살아야. 우리라야. 천국까지 하는 순간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무지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방식도 아닌 숨어서 사막에서 굴에서 어디에서 응거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으란 방식대로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라고 했나요? 천지사방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뭔 전도? 성령의 세례예요. 너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대신에 너가 성령 못 받았으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과의 일치만을 추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락방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한 명이라도 또 전도. 그들과 같이 살고. 그 전도하는 방식도 예수님이 이겨줍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령 세례해주고 본보기가 돼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는 새 생활의 모범이 돼달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찾아가. 사람들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혈육의 자녀랑 이렇게 다르게 삽니다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한 명이 교회예요. 한 명이.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가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일단 성도가 성도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이 한 명. 그 한 명한테 성령이 임해 있으면 천국이죠. 그때 한 명이 임해 있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에. 한 명한테서 성령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은 그 본받아서 다 터져가지고 각자 자기를 하나님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고 또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뭉쳐야 교회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요. 뭉치면요. 성도고요. 혼자 있으면 성자예요. 단수로 하면 성자고 복수로 하면 성도예요. 한 명이 성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데 천국이 아닌데 모여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건 어떻게 모여있으면 어떻게 대보지 않을까 하는 고등 침팬지의 얄팍한 혈육의 자녀들의 속성. 다 개소리입니다. 왜? 왜 개소리냐. 저는 개소리라고는 하지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독사의 소리. 사탄의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반대한 삶의 방식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 내려왔는데 지금도 어디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흰옷 입고 곧 죽을 사람처럼 꼭 걸어다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세인들이요. 금식했다고 처치하게 다니니까 뭐라고 했어요? 화장이라도 머리에 기름칠이라도 하고 다녀라. 티 내지 마 이 자식들아 그랬어요. 멀쩡하게 좀 다녀라. 금식 안 한 것처럼. 티 내지 마. 금식에서 티 내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걸로 너는 다 받은 거야. 하느님한테 더 받을 거 없어. 그랬어요. 그렇게 힘없는 영성을 가지고 무슨 지상에 천국을 선포해요. 본인도 겨우 살아가는 그 영상을 가지고 시는 분이 tour옷 입고 오징어의 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